안녕하세요. 모델 김원중입니다. 지금 제가 짓고 있는 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국 빈티지스러운 그런 모즈룩도 연상된 룩들인데 되게 차분한 그레이 톤의 팬츠와 화이트 옥스포드 셔츠를 매치했고요. 아우터 같은 게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. 네이비 톤과 검정의 컬러 블록이 되어 있는 아우터인데 간절경으로 입기에 좋은 것 같고 간결한 컬러들끼리의 조합이어서 되게 쉬운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옷들인 것 같아서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. 멋있어요.